이거 내가 사온 거야. 파인애플 맛있는데? 왜 이렇게 뜨겁지? 은성이 보면 안 되는데. 어떡해. 어떡해. 아유, 이거 이렇게 이쁜 거야, 진짜. 참사람. 그나저나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소세지 구워 먹고 싶다, 갑자기. 맛있지? 소세지. 소세지. 저 놀라게 다 먹었어요. 다른 거 먹으세요. ㅜㅜ 오빠 밤도 안 났어, 나 안 먹어볼까 음.. 잘 안 잘나? 잘라야지 그게 말고 이거? 말고? 이거? 나 소세지 다 먹었거든. 반 잘라서 먹으면 좋잖아. 다 맛있어, 이거? 이거 작은 거야, 큰 거야, 뭐야? 너가 작은 거야. 세연이가 좋지만 소세지는 큰 걸 먹고 싶어. 소세지 좋아하네. 자르기가 어려워서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안 돼, 어떡해. 엄마님. 어떡해. 아이고, 어떡해. 바람이 떨어졌어. 이야. 맛있다. 이거에 떨어졌어. 아, 아까워라. 소세지. 못 먹는데? 선생님, 소세지. 소세지 없어, 이제. 아, 어떡해. 그게 마지막이었는데. 속상하네, 진짜. 근데 세연이가 소세지를 떨어뜨렸는데도 저 상황에서. 떨어뜨렸어. 아론이는 전혀 화를 내거나 짜증을 안 내네요. 이승윤 씨, 옛날에 진짜 못 먹어요, 이제. 떨어져서.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? 뭐 하는 행동이냐고. 왜 그걸 터냐고. 처음부터 그냥 주면 될 것 같다고. 그러니까 뭐 한 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또 대부분이iger 사업자들. 흔한. 하하하. 더. 진짜. 감사합니다.